이걸로 신지형을 하겠습니다 언덕시즌파티는 한 몇라우더 깨야 할수있죠? 그래도 못깰걸? 자 해봅시다 야채클렉님 안녕하세요 자 잠깐만요 아 난이 갈수록 오늘은 불투사네요 신지형입니다 신지형을 하고 난이도는 어... 크레이지! 크레이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위에는 밑에 크레이지 난이도입니다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난이도는 크레이지입니다 뭐예요? 렉 누구죠 방금? 난이도는 크레이지에요 알아서 싸워야됩니다 자 저는 이거 나왔죠? 그럼 저는 언덕으로 가서 난이도는 크레이지에요 크레이지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니에요 뷰티풀건님 안녕하세요 내가 렉이라고요? 왜 내가 렉이지 자꾸? 아 난 이해가 안가는게 자꾸 내가 렉이라네요 나는 전혀 렉이 걸리는게 없는데 내 렉인데 나한테 타소로 돌리는건가? 이 새끼가 음 이거는 좀 아 시즈파티는 나중에 할게요 어차피 크레이지에서 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음... 모르겠어요 나와 오라야 시즈 모드에 됐다 가자 이건 양시즈인데 일단은 해봐 나리도 해봐야 그러니까 자 자 하고 일단은 골리앗이랑 다 넣어 많이 설치하게 안에 넣자 날거 안에 일단 넣을게 그 다음에 서플라이로 맞는것도 괜찮으니까 자 가자 많이 다 박았죠? 무섭게 박고 아 내 생각에는 니 골리앗도 박으렴 파티원 모아요 이분들도 오신답니다 음... 한정님 안녕하세요 흠 뷰티풀걸님 안녕하세요 키메일리삼사님 안녕하세요 갑니다 저 어디가요? 흠 음 부족한데? 아 나와봐 헐 미망해야겠다 힐 뷰티풀 힐링 힝 히힏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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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보자 그래 아 만약에 이거 잘못하면 죽을수도 있긴데 일단 해보자고 알겠어 해보자 난이도가 너무 극혐인데 크레이지는가 슈퍼합니다 아무튼 잘 맞고 있네요 뭐 잘 맞고 있잖아 서플라이 두개를 아주 잘 맞았어요 뭐야 이거 괜찮잖아 아주 잘 맞고 있어요 완벽한데 이건 야 이건 초반부터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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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엇 자 막았습니다 이제 랜덤이 나왔어요 샌드박스님 친구 얼마인 도둑학생님 안녕하세요 전사님 마지막에 길막 잘못했어요? 아니요 잘하셨어요 근데 온눈님 나가셨네요 와 온눈님 정말 잘하셨다 온눈님 이렇게 하고 나갔네요 괜찮나요 아 온눈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근데 문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디다 지어야 되지? 잠깐만 님 나는 어디다 지어 이러면 스타방송 4차죠? 네 저는 스타 요즘에 어어 BJ입니다 저는 스타 요즘에 BJ에요? 연두야 네 이러면 어디다 지어라는 거니 이거는 나오 나와 거긴 내가 지을거야 야 거긴 내 자리에 비켜 뭐하는 거야 거긴 내 자리야 나와 이 자식이 남의 자리를 내가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야 거긴 내 자리야 나와 뭐하는 거야 내가 드가고 일단 드가고 보자 잠깐만 드가자 감사합니다 그럼 드가자요 안 드가져 됐어 그냥 여기다 놔둬 안 지워져? 이걸 빼 부셔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이것 부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완벽하다 자 이제 네가 알아서 하세요 안감 아 가지네 가지네요 안 드가지는 줄 알았는데 드가졌네요 그다음 벌쳐 넣으라고요? 감사합니다 됐다 얘가 드가지는 거 거 됐다 됐다 거 됐네요 야 야 잠깐만 연도때문에 게임 망했어 야 연도때문에 게임 망했어 야 야 야 야 야 어어어 어어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됐어 왜 건물을 죽.. 이것때문에 전 몰라요 극지승 괜찮아 깰 수 있을거야 일단 시작할게요 하하 깰 수 있을거야 아마도 계란 들어갈까나 갑시다 일단 자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스테이지 2A입니다 네 인가민PD님 저 모르셨나요? 제가 병신이라고요? 하템 없냐구요? 있습니다 연도야 잘막아래 연도님이 캐리할겁니다 그래 아마도 연도님이 알아서 캐리하실거에요 내 생각에 그냥 여기 양쪽으로 다 맞고있네요 연도님이 아주 잘막아주실거란 믿습니다 에이 고스있는데 에이 야 고스부터 죽여 락다있어 야 저거는 고스오면 먼저 때리겠네 저건 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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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부터 미신 락다운 락다운 쩌네요 큰일났다 청포도 지진님 치명적 습관이 아니하세요 이거 큰일났어 피스터버 채널은 어딘가요? 아 PT입니다 올렸네요 잘하네 잘 올렸네요 기분 잘하셨습니다 아 이건 막았네요 그래도 뭐라고 할정도있지 죄송합니다 내가 혼자 하고싶은 병량이 있어서 그런게 있거든 내가 하고싶을때 그냥 막 짓는거 있잖아 그런거 자 이제 지금 저걸링이 360마리 필요한다네요 자 이번에는 아 좀 다르게 짓겠습니다 이번에는 언덕으로가서 음 이번엔 언덕으로가서 경찰청찰청찰님 안녕하세요 나와있을께요 거긴 내자리야 내가 알아서함 난 내가 알아서한다 일단은 시즈를 여기다 지으면 안맞으려나 레발바보 역시 빠가라니요 아니에요 크크카카카카님 안녕하세요 난 내가 하고싶은대로한다 이게 바로 나의 BJ맞냐구요? 맞습니다 왜요? 아니 난 내가 하고싶은대로 하는거지 그런 스타 누구말듣고 누구말듣고 이렇게 해야되는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지금 막 내가 이렇게 짓고싶은대로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하는거잖아요 아닌가? 아니 내가 뭐하는데 자꾸 뭐라고 하는거지 왜? 아니 내가 그냥 이렇게 짓고싶어도 짓는건데 뭔가 좀 이상하네 됐다 빨리 모두 끌어봐요 오오 감사합니다 흠 마인이 에바인데 마인때문에 님 죽겠습니다 카바라리니님 안녕하세요 BJ님 목소년님 헬륨가스 드신거 같음 그러게 내가 좀 목소리가 안좋아요 지금 흠 목소리가 지금 안좋습니다 남의 조언을 무시하는 사람은 좋은사람이 아니래요 님들아 보고 배우지말고 나가요 뭔 개소리하는거야 흠 피들장인님님 안녕하세요 감기걸렸어요 네 맞아요 탱크 박으시고 알겠습니다 컨트롤하라니까 컨트롤할게요 가자 가자 알겠어요 자 이번에는 다크하칸이 나오나? 아 다크하칸 안나오네요 다행히 이번엔 다크하칸이 안나옵니다 크레이지모드지만 국지금법정리만이 안돼요 아니 이게 컨트롤이 될지나 걱정이야 이게 컨트롤이 돼야말리 애들이 너무 빠른데 애들이 너무 빨라요 바로 터졌다 이거 큰일났는데 이건 뚫려 이거는 뭔가 좀 많이 많이 안두운 상황이 된거 같은데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는데 과연 이걸 막을것인가가 문제에요 아 과연 이걸 막을것인가 안막을것인가 오오오오오오옫 갈림웻 가kah believed 하나님 왜쩌네요 웹웹웹웹 완벽하네 근데 지금 누구랑 누구랑 하고 있는거냐고요? 시청자들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캐리는 가능하겠습니다 시계 클릭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 부족했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잘해주셨네요 QWDNJS니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른 조합으로 가볼까요? 음... 저분들 자리보고 핵을 선택할까나 음... 좋아요 이번에는 골드전니 히로레니 QWDNJS니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너무 최고였어요 나 어디지? 갑시다 간다! 나의 핵을 받아라 자 일단 이거 컨트롤 1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핵이 어딨죠? 핵이 여기있네요 그리고 스타트는 컨트롤 3으로 해두겠습니다 가자 핵 간다 핵을 할께요 이번엔 울트라 어디갔지? 야! 보라야 비켜 보라야 비켜 뭐하는거야 나 핵 쏴야돼 보라야 비켜 보라야 비키라고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분들은 무슨 CG탱크를 왜이렇게 이만큼으로 잘 박으셨나요? 아 밑에 뚫렸구나! 아 밑에 뚫렸네요 이럴거면 차라리 영혼고스트 할걸 그랬어 그거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아닌데? 아 여기 말고 1 2 3 4 가자! 1 2 2 2 2 2 3 2 3 2 2 2 3 3 1 2 3 4 5 5 4 5 5 4 5 5 5 5 4 5 5 6 6 5 6 5 5 6 6 6 6 7 7 7 8 9 11 10 11 11 12 12 11 12 12 13 15 통화통화 나왔습니다 오오 이거 진짜 슈퍼하드 캐리군요 이거는 과연 깰것인가가 문젠데 과연 이거 깰것인가 깨겠는데요? 근데 리버가 문제야 리버부터 죽여 이게 크레이지다보니까 뭐 리버가 나오네요 원래 안나오던 애들인데 이런 애들까지 나올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애들까지 나왔구나 자 이건 그냥 죽여도 되죠 이제 뭉치지말고요 자 죽이세요 자 업그레이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벽하군요 초대인 반목님 안녕하세요 자 이거 가스로 미네랄을 얻을수있던걸로 기억하는데 어디보자 자 이건 복권이죠 음 미네랄 사시는게 어딨더라 없네요 어 없었네 이거 바꾸는게 있었는데 이제는 시민으로 다른걸 살 수 있어요 난 아직 여기네 왜 나는 여기 안가지죠 아직 랜덤인가 음 아무튼 복권이네요 이거 랜덤이기보다는 가운데칸으로 니드투 왜 두마리가 필요하죠 아 이게 시민으로 살 수 있군요 이게 사는게 있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상혁순이 안녕하세요 2010 저글링맞기입니다 이거는 리앙님 안녕하세요 저 시민 한마리 어떻게 가질수있지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저 꺼야미라니 이 미친 너 또 왜 꺼 점점 한명씩 나가네요 미친 그래도 자리라도 좀 박아주고 가셨네요 그래도 하아 망했습니다 그럼 내가 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지형을 아까 잘 이용했어야 했는데 음 지형이라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네요 아 구석에요 아 구석에요 구석에다 박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 여기다 할게 나와 야 보랄 갈새가 좀 따로있자 난 진짜 따로있고 싶거든 이건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잘해보세요 내가 하려는거는 음 탱크 탱크 SCVA 여깄죠 SCV는 한 길막을 왜 미네랄 이렇게 굉장히 아마도 지지일 것 같아요 아니야 아직 지지는 아닙니다 아직 지지는 아니야 이게 아직 지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비쟁이 때문에 지지라고요? 뭔 개소리하는 겁니까 아니 왜 내 때문에 졌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게 제 탓이라는 겁니까 아니 이게 제 탓이라는거에요 그래서? 아니 나는 정당하게 잘하고 있는데 왜 제 탓이라고 하는거죠? 이게 내 탓이에요 여러분? 잠깐 물어봅시다 이게 내 탓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제 탓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탓이라고 하니까 뭐 할말이 없네요 슬프다 내 탓이라고 하니 뭐 할말이 없네요 내 탓이라고 하니까 뭐 할말이 없다 시작할까요? 시작할까요? 아니야 탱크 한마리 더 쓸 수 있지 여기서 여기서는 내 생각에는 아... 악한 한마리 이게 가스가 몇이였지? 미네랄삼이네? 아니야 미네랄삼이 아니라 이건 가스가 아닐까? 미네랄이네요 개쉽 이거는... 2달러네요 그러니까 복권이 이거 돈을 주는건가? 길을 할때마다 쌀까요? 쌀까요 여러분? 아무 말이 없네 쌀까요? 네 가겠습니다 이제 4명밖에 없네요 아 맞다 닥테문을 길막하고 나가면 쩔겠다 보이지 않으려나? 근데 내가 알기로는 나 보이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고 저글링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와 이거 깰 수 있을지는 걱정이야 이거 깰 수 있을지는 너무 걱정이네요 근데 저건 시민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불안한데 그래 좋아 완벽하다 여기도 제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도 막고 있죠 여기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시민을 왜 죽임? 아니 시민은 솔직히 내가 컨트롤 못해서 쌉슨쌉슨이 아니하죠 이분도 여기서 탱크를 쏘고 있습니다 완벽하다 근데 뭔가 불안해 야 닥크다 이 닥테문 뭐야 닥테문 뭐죠? 야 도대다 피콘 벌컨? 벌컨이다 일로와 이것들아 벌컨이다 벌컨 벌컨? 벌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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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네요 벌컨하다 죽었어요 아무튼 모라님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 이거 이기겠는데요? 시민은 어디있지? 네 마이너 안 터졌네요 하나 점 됐어요 아 이제 아직도 이 스테이지네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랜덤으로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랜덤을 해보겠습니다 어 이분들 꽝인데 뭔가 망할.. 님들 은이 없나요? 망했다 이거 망했습니다 이분들 뭔가 좀 불안한데? 시민 복권하라고요? 자 지르자 시민 한말에 받았습니다 미친 그냥 받은거잖아 똑같잖아요 음 9101님 안녕하세요 불안하다 한번 더 질러야돼? 뒷파일러 나온다고? 시민 복권하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하라고? 이건 뭐야 이거 야 길만 가자 야 성공길망하자 성공길망 야 성공길망하자 성공길망기 깰 수 있는 맘보게 이게 아 이것들아 이건 망했어 어 길막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거는 뭔가 좀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이걸 깨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걸 깨는 순간 이거는 정말 완벽한 게임이 클리어가 가능한거야 이건 깨질리는 없겠지만 닭태명 뽑을까? 좋아 닭태명 뽑겠습니다 이렇게는 이상 닭태명 뽑아야지 자 그러면 닭태명 뽑고 봅시다 자 가자 이렇게는 이상 못 깬다고요? 깰 수 있어 자 간다 비켜 놔둬서 파크야 비켜 놔둬서 다크다 나 먼저 들어갈게 나 먼저 들어갈게 아니 나 먼저 들어간다고 뭐하는거야 갈리면 지형에서 싸워야 되지 않나요? 다크 입막하고 스탑 눌러요 그래요? 그게 나에요? 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하네요 뭐하는거야 빨리 나가 여기 내가 할테니까 여기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님들은 알아서 싸우세요 난 여기서 내가 할테니까 님들은 알아서 싸우세요 저글링이 못나갈정도 하면 되겠죠? 자 계속 스탑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군 어? 로드 디펜더 잠깐만 이거는 잠깐만 조금만 보이긴 있는데 이걸로 뭘 이용할 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나 컴퓨터가 홀드 홀드로 해라구요? 좋아 알았습니다 님들말대로 할게요 그러니까 홀드하지 말고 길막하지 말고 그게 나을거 같은데 호랑이 시작할거다 물었는데 아무 말이 없네요 고 고 할거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이 없네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간다 이거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디파일러 나오네요 좋됐다 이거 잘못하면 오롤루 라인 2번이 하세요 야 이거 큰일난데 쟤는 스킨있잖아 그래도 잘 막아주네요 마나빼라고요? 저렇게 해서 근데 마나뭐하니껄 여기 여기는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전메위원님 안녕하세요 난 계속 스탑을 누를겁니다 연타다 스탑을 연타로 누를거야 난 여기서 스탑을 연타로 누를겁니다 아 좋았어 완벽하다 완벽해 GG 안할거야 이거 깰 수 있어 이거 깰 수 있어 계속 딸근의 힘을 이용하면 돼 딸근의 힘을 이용하자 아 아 아 완벽하다 뭐야 이거 나 얼마인지 물어보지마 나 지금 깔기고 있거든 지금 마우스 포인트 소리 들릴거야 알아서해 아 아 이럴 있어 근데 이럴 있는데 지금 뽑을 시간이 없어 아 지금 내가 SK라는 지금 아우스 포인트는 지금 누르고 있는거 안보여? 내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얘들 공격하는 순간 이 끝나 아 손가락이 점점 귀가 나기 시작해 어 망했다 아 어 잠깐만 이거 느낌이 안 좋은데 크으으으으으으!! 이거는 망했어요 3 으으호 이건 망했어요 어떨 수 없어 졸다 여러분 지지십시다 아...이렇게건 못깨네요